sync omg 네 접니다 제가 생각했을때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만 4경기 남았는데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경기 서로 재밌게 꼭 이겼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그냥 하자 해주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트입니다. 멈축에서 그리거 2, 승부! 아웃으로 바뀝니다. 아웃으로 바뀝니다. 볼카운트 파울팀 삼진입니다. 바깥쪽 뛰어나가는 공. 바깥쪽 뛰어나가는 공. 위력수 방면. 이재현. 3번째 아웃 카운트를 올립니다. 2번째 아웃. 2번째 아웃. 2번째 아웃. 2번째 아웃. 2번째 아웃. 2번째 아웃. 결국 다시 멈췄고. 중교수 내려옵니다. 멈춰서는 박혜민. 끈질긴 승부. 집년 끝에. 3번째 아웃. 3번째 아웃. 3번째 아웃. 3번째 아웃. 3번째 아웃. 왼쪽입니다. 큼지막하게. 큼지막하게. 3번째 아웃. 바로 이 포인트. 앞선 상황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을 강민호 선수가. 3번째 아웃. 3번째 아웃. 3번째 아웃. 3번째 아웃. 3번째 아웃. 3번째 아웃. 1번째 아웃. 여기 여기! 이어지는 김영웅의 공인데 이것만 더! 어... 2. 최애 너무 잘했다! 1! 3! 3! 2! 3! 이성규를 상대로 도픈볼 이성규를 상대로 도픈볼 이성규를 상대로 도픈볼 이성규를 상대로 도리되었어요 이성규를 상대로 도리를 적시타로 연결되면서 2루에 있던 이성균은 홈으로. 아! 오케이! 네! 멀리 벗어나면서 골렛! 빠집니다. 멀리 벗어나면서 골렛! 워크를 1노축으로 잘 됐습니다. 한참 옆에 떨어집니다. 상딱성 코스의 류지혁은 천천히 홈으로 타자우자 김지찬은 2루 도착. 한참 옆에 떨어집니다. 한참 옆에 떨어집니다. 뱃끝에 맞습니다. 중견서 패한타! 차이!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쉬유! 지금도 일정한 호흡 속에서 김현수를 상징째 licensed制! front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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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 시작한 코너입니다. 예! 제발 안 겪습니다. 임의, 분암에 면선! 추레소니어와 함께 6번째 코리테사 퍼퓨스 judged! 이 자리에서dan 한 어음을 또 레서우!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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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한다! 받아 올렸습니다. 그 뒤로, 그 뒤로! 감정! 넘어갑니다! 슬기 솔로퍼 2,4,2 후에 삼성이 2,4,1,000 3,4,2,000 5,4,8,000 6,4,000 6,4,4,4 5,5 6,5 6,5 6,5 왕근이 화났어, 왕근이 화났어! 겨울이 시작 Satlock! 엎드됩니다, 2명의 외야수입니다 살짝 rela와 동생이 조리면서 Associateăiから, 훈련을 기대 많이 하거든요, 특이합니다. 강망이 돌아왔습니다. 유격수, 베시, 오늘 경기의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승리와 함께 챙겨내고 있는 승성만이 운즈입니다. 최종 스코어 7대1, 1회부터 뒤졌던 경기를 대포, 그리고 3발 투수의 호우투와 함께 이겨낸 삼성 라이온즈가 6점차 역전승에 성공합니다. 약 10분 후 두개의 시기 클로미 회원님의 아름다운 성격에 가사를 해 unlock.. 지금 또 비도 소 chuyển신 거예요? 봤어요 vale? 놀 때 마다 치는 게 못봤어요 바로 안 나와요 조금될 때 스파 reunited 슬로우 슬로우 ? ? ? ? ? ? ? ?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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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